자 한번 더 깐다 저건 가짜죠? 그래 저건 가짜죠 이거는 뭐 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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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티났죠 저건 티났죠 저건 티났죠 몇 겹죠? 38 왕쌤 그냥 천하무적 했거든? 아 이기야 이게 뭐 뭐 뭐 아줌마야 뭐 자갈치시랑 아줌마야 뭐야 아 어 뭐 연기자세요? 르건치님 연극영화과세요? 하하하 깜짝 놀랐네 나 진짜 순간 그 수산시장 그 비릿한 향이 나는 줄 알았어 너무 연기 리얼하게 연기했으면 곽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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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했어 그 유리 가면에 나오는 그 배경 바로 보이는 그런 간다 간다 한번 따라올라고 따라오소 갑니다 자 체크 체크 죽었어 어 곽도원 따라올오소 광현아 학부해야지 먼저 갑니다 빠빠이 이거 참 이거 아 나 이거 안 될까? 사꼬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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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mo 할 수 있다면 있겠지 하프요 하프 섞어 섞어 이거 7권씩 먹으면 하지 오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흠 자아 허허 허허 오 마이 갓 하이구야 하이구야 안되나보네 잼추 안돋다 천천히가 옵시다 이거 이거 지금 갑니다 이거 끝났다 잼추가 잘 안되네 들어오소 들어오소 이번판 들어오소 잼추는 돈 잘 버니까 괜찮아 안 떴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하프 팔 하프 어 오 이즈 오 이즈 쫄리면 튀지시든가 오 이즈 쫄디 하프 쫄리면 튀지시든가 오 이즈 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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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빨리 쫄리면 지져버려 아 쫄린다구요 여기서 하프 더 아 들어와 빨리 여기서 하프 더 아아 들어와 미쳤어 미쳤어 하프 더 하프 더 하프 더 아저씨 빨리 누구와 하프 더 콜 관리해야돼 관리해야돼 서 achievements 쩌 지져버렸레 superfic 여기 이거 인구게임을 하면 안돼 확실히 그 곰보씨가 강현씨가 좀 아네 흐름을 좀 잉네 꺼꼬만! 헉! 마이크 컨트롤하고 왔죠? 체크! 체크! 응? 내가 그 뒤져버려 하! 저친구는 항상 습관성 아프 저친구 습관성 아프 저친구 습관성 아프 습관성 아프 죄송합니다 야 여기서 콜로 끊네 욕심스럽게 안하고 콜로 끊네 할 줄 아네 혁준씨 할 줄 알아 0번밖에 안 눌러진 줄 알았는데 아 저기 오있어 안돼 어떻게 해 아이고 하프 하프야 건곤인의 잡겠지 야 하짜고 하자 이쯤 되면 망가자는거지 다구만 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죽어요 아 이 이 이 이 이 이 한 번 더 콜 아 아 말도 안되는 뭘 또 하려고 아 아 추잡스럽게 진짜 진짜 개초하네 진짜 개초하네 강연씨 강연씨 한마디 해줘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최 кап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נ Hertz 제가 떴지요 떴지요 오 떳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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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떳지요 떳지요 안 떳지요 떳지요 안 떳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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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팔 떳지요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겄구마 가자 구핑 가자 구핑 장사 사고 없어 사고 개꿀 개토 나오네 강현씨를 쪽 빨아야 되는데 강현씨 딱 얼굴 내밀고 있을게요 좀 핥아주세요 얼굴에 딱 이 딱 박아가지고 얼굴 내밀고 있어요 되세요 이거 쩍쩍쩍 빨아요 디라큘라처럼 쩍쩍쩍 빨아야 되는데 할수 되세요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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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먹고 말거야 콜 콜 콜 이건 이거는 이건 장댕이다 들었어 들었어 동볼래? 하프 다 해야 돼 이거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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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아하 아닌데? 아닌거 같은데? 아 나는 못들었는데? 광댕이죠 침착맨 광댕이죠 나는 광댕 나는 광댕 나는 광땡 나는 광땡 광땡이죠? 아 쫄았네 장땡인데 쫄았네 장땡인데 쫄았네 장땡인데 쫄았네 장땡 강현씨 손님 내쫓히면 어떡해 혼자 만들어란 말이야 아 떡보만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죽으란 말이야 손님 다 내쫓히면 이거 장땡 아니고 한 3땡 했으면 바로 죽었어 장을 깔고 아 아 이 광현씨 예 까자 놓고 유일병 폐를 다 까놓고 하네 잠깐만 팔고 날까 저거 하나 그러면? 아 근데 옛날에 광현씨 덕분에 척척인데 척척이 따라서 죽은적 있어가지고 아이고 찢어집니다 찢어져 찢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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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팬 안된다 아이고야 하프 하프 이건 아니다 이팬이다 이팬은 못하여 하프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저씨 들어와 광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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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들어와 빨리 1팔이죠 빨리 12억 가져와 1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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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1팔이죠 이걸로 컵값도 못생기는데 1팔이죠 차막 들켰죠? 내 눈으로 봤죠? 차막 오픈할수있죠? 곰의 눈으로 봐버렸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한번 더 깐다 저건 가짜죠 그래 저건 가짜죠 저건 뭐 까세요 까세요 저건 티났죠 저건 탄력받는거죠? 저건 탄력받은거죠? 저건 티났죠? 욕 Grac 연기 너무 귀엽죠? 고마워하죠 남태현급이죠 연기 목소리가 비었죠? advisor피죠? 어리오 marked 오디오 비었죠? 아무것도 못하죠? 광쟁이면은 act 기타 나 급타깜 있겠죠? 너무 티가 나요 그래야맞고 어쩔수 없이 하프칠 수 밖에 없죠? 이상항에서? 자기는 자기는 아 하프칠 수 밖에 없죠? 파프만 kicking 그 인정하면 안되니까 합붙힐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나 안뜯으니까 죽죠 아 저 근데 디젤 다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강윤씨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합붙이죠 아우 사나이 조강윤은 자신있습니까? 저럴 때 원래 자기가 뛰면은 다른 쪽에 시야를 그 분산시키게 하는게 저 기본 정법입니다 마 자신있나 자신있다 자신있다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어 그릇 그릇 다 보자 어 돈봐 돈봐 구댕 황땡이다 구댕 아 이거 자신없네 자신없네 이로써 탄력받아가지고 한거 들켰죠 응 그니까 패턴 파악했죠 패턴 파악했죠 광 광을 까먹고 어째서 그냥 구를 달릴 수 밖에 없었죠 패턴 파악했죠 패턴 파악했죠 응 많은 묻은거에요 님들 완전 보이죠 완전 그 1억 묻은거에요 하프 하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스트픽 부탁드립니다 예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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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라는겨 콜 콜 콜 아 진짜 들린다 왜이렇게 울려 잔건지 같애 어 물건지 소리 쫑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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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결제는 현금으로 로드리게스 와우 뭐라구요? 찻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갸시 이름에 로드리게스와 현금을 드리게스에 구 구 굿빙이죠? 굿빙이죠? 역겹죠? 굿빙 역겹죠? 굿빙 역겹죠? 굿빙으로 먹을 생각하죠? 굿땡이죠? 굿빙이 아무리 갓땡이라도 못먹죠? 굿땡이죠? 굿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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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땡 아니면 내가 이기죠? 아 죽어야겠다 이거 그냥 싸우면 제가 이기죠? 오 마이 갓 쓰읍 아아 하팔 방땡으로 냄새 잘 맡아 강혜씨 냄새 잘 맡아 곰의 눈으로 봐라 콩콩 이거 방장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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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땡 아닌데 어 일깍죠? 예 알았습니다 아니죠 일광이죠 나는? 남은거 일광? 난 남은거 일광이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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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대요 빨리 점추 다급하네요 지금 중독된 중독 초기 증상이네 손 떨리죠 손 떨리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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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왜 이렇게 늦어 훅한다 칠.. 칠이 깔리고 죽고.. 공걸레도 죽고 죽고 일자리 죽고 공걸레 달릴 때 조심해야 돼요 뱅뱅 폐는 뜨는데 팔이 날린다 아하 이게 떠도 같이 떠야돼 같이 떠야먹어 아니 갑옷만 들어오냐 자꾸 나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나는 이제 안 뜨거워 wtf 요거 사위mış 더uci env educate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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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óں 오우우우우ес 죽었고죽었고 겜치 죽고 사나의 조광이한 오? 오? 오우 설마 사면속은 아닐꺼야 설마 사면속은 아닐꺼야 사면속은 아닐꺼야 어 설마 사면속은 아닐꺼야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면 어 골로 안끝나요? 따당 쫄라 쫄리면 콜하겠네 쫄려서 콜하겠네 쫄보처럼 곰보처럼 쫄보곰보 쫄랐죠? 아이 쫄았네 콜 아아 2억짜리판 콜하지말지 죽지 설마 3번은 아니겠지 콜하지말지 죽지 아아 하하하하 거기서 거기서 앞붙였으면 죽었는데 거기서 앞붙였습니다 죽었는데 하핫 야 나 한입 물자 한입 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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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아 죽어야겠죠? 역겹죠? 토 나오죠? 아하하하핳하 토 나오죠? 아무소리 못하죠? 한끗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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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끗 토 나오죠? 야 역겹죠? 야 요걸로 먹을 생활 역겹죠? 야 야 마지막 마지막 고민하다가 콜한거 이런거 욕심보 제대로 보였죠? 인간은 욕심은 충족하죠? 아이 좋습니다 곰보시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요번엔 말 없죠? 오디오를 바랍죠? 오디오를 바랍죠? 광을 내놨는데? 숨도 모시죠 빨리 들어와 체크만 어떻게 하나 보죠? 어떻게 하나 보죠? 여기서 갑자기 급발짝하면? 급발짝하면? 빨리 오라고 광댕이죠? 저거 연기죠? 저거 연기죠? 호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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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감 많이 따세요 뭐 이정도면 안하나 하지마 뭐 땡 땡재비 오 마이 갓 어? 자 다시 자 다시 해봐 한번 끝까지 갑읍시다 끝까지 갑읍시다 오 오 마이 갓 엘 hit 뭐 오 오 오 오 마이 껌니스 오 마이 껌니스 오 마이 껌니스 오 마이 껌 왔다 왔다 아 끝났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이거 왜 하는지 알겠죠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다 하하 오 마이 껌니스 오 마이 껌니스 폐 3개 조합했는데 새끼씨 제일 높아 아니 이게 있는데 저걸까? 이게 있는데 이걸 깐다고? 이걸 깐다는거는 간다 나 가? 갑니다 갑니다 아 이걸 깐다는건 내가 먹을 확률이 있다는건데? 어쩔수지 울며 겨자먹기로 하프쳐야죠? 울며 겨자먹기로 하프 가자 다 내쫓는다 다 내쫓는다 다 내쫓는다 다 내쫓네 이거가지고 지금 다 내쫓네 다 내쫓네 공걸레가 다 내쫓었어 인커피 안나오는데 이거 인커피 안나오는데 공걸레 요거밖에 못먹었네 장땡이 광땡 나왔으면 뭐 공걸레가 갑자기 다 내쫓었어 아모르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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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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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었네 돈 잼추 벌었네 돈 벌었죠 8억 8억 1030만원 벌었어야죠 섰다 룰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카드로 갑시다 포카요? 포카로 갑시다 포카는 할 줄 모르는데 배워서 하겠습니다 구호 코어 transfers 다가 호쏘 하프 좀 있음 하프 암마 빠지겄어 암마 후추 후추 빠지고 조광연씨 쫄보 아닌 척 하면서 죽고 쫄보 아닌 척 하면서 죽고 어? 어? 이거 개혁경인데 이거 개혁경인데 장땡 대 광땡인데 장땡 대 광땡인데 아니 그거는 연속 그렇게 나온다고? 두번 연속 설마 두번 연속 설마? 와 판동 크다 개토나오죠? 토 나오죠? 장땡 무조건 저 아앙 야 아니 8땡으로 8땡으로 저러네 곰모르파티 곰모르파티 야 맛있겠다 진짜 곰보기금이 89억이 아아 달달하구만 달달하구만 한입 쪽 빨고 싶구만 곰보르파티 곰보르파티 궁짝궁짝궁짝궁짝 종수건데 궁짝궁짝궁짝 곰보르파티 으음 으음 가버렴 다시갑니다 지우개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엘리 스탱잡이 오오오오오오옥 이모티 크핳핳핳핳핳 드디어 한번 나한테 바람 도망간 바람이야 어 아유... 나한테 바람 불어도 시작했다 드디어 왔다 바람으로 1원 탔죠 기다리로 차를 끌으셨던데 계열함 타고 광땡으로 1원 탔죠? 계열함 타고 광땡으로 1원 탔죠? 이번엔 잼추가 딴다 이번엔 잼추가 딴다 느낌온다 잼추가 딴다 잼추가 딴다 잼추가 딴다 왜냐면 그 다음 아이 저 폐 안좋아요 다음 폐에 붙어서 잼추가 딴다 저 폐 안좋아요 아이 잼추가 딴다 유아종기금 슬슬 과하게 쌓였는데 좀 빨아먹읍시다 아 greatly 피벤анные 어 바로 카라프? 스냅 파프? 칼 다이 칼 다이 칼지 칼골 칼골 칼! 나이사 finder 어이 뭐야 예술점수 1점 곰보가 잔뜩 익어가지고 딱 따먹으면 되는데 곰볼네 곰볼네 광땡으로 광땡으로 잃어먹고 칠땡한테 1억발렸죠? 곰보 알이 꽉 찼는데 지금 핥아주세요 얼굴 한입만 얼굴 한입만 핥아주세요 너무 짓도 없이 붙어있어가지고 좀 떨어뜨려야되겠어 진짜 마음같은 사람은 진짜 입에 파묻고 그냥 마음껏 유린하고 싶은데 거의 거의 10년분 머리받고 마음껏 유린하고 싶은데 이게 저 내 마음대로 안되네 10년만 젊었어도 저 곰보는 내껀데 이거 뭐야 니 곰보냐 못말려 진짜 오 마이 갓 맨날 오 마이 갓 이거 맨날 썼어 오 마이 갓 곰보르 파티이 난 죽어야겠다 퇴크 나 한국어 탁블레스 나 탁블레스 나 탁블레스 나 탁블레스 나 탁블레스 나 탁블레스 나 탁블레스 따당 따당 짐추 따당 짐추 따당 따당 짐추 장땡인거 같은데? 장땡 장땡각인데 이거는 장땡각인데 땡 젬추가 먹네 젬추가 먹어 결국은 젬추가 먹어 느낌 맞다니까 젬추가 먹을거라는거 곰보르 파티이 아이고 이거 뽀찌 좀 드려야되는데 아이고 궁짝궁짝 궁짝 그거 먹고 무슨 뽀찌에요 팔 통화가단 말이야 파티이 닦 참 이 어이 자신을 부승 나 이때 나 이럴때 잘 뜰거 같아요 나 갑자기 짜가자 이러다가 잘 뜰거 같은데 또러 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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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쨍 아아아아 앙 아임 아임 아 이게 이럴때 고민이래 왜 하필 이럴때 해가지고 쯧 오마이 갓 하쿠 하쿠 콜 하쿠 광뱅이죠? 바로 죽을거죠 하쿠? 하쿠이 아프면 죽어야겠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니야 저거 페이크야 믿어 무슨 페이크에요 파쿠 콤보르파티 이게 이제 콤보르파티 콤보르파티 왜 좋으면 나만 좋은거지 따라올 수가 없잖아 이거는 한입 크게 배우면 안 돼 한입 크게 배우면 안 돼 신 사이에 대왕이 한 명 꽤 있네 10억 하나 한 움큼 앙 먹고싶다 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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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륙이 3번 나왔어 에바 아니야? 세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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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밧줄 태웠어요 밧줄 태웠어요 죄송합니다 똘님은 평상시에 안다메 평상시에 꾸졌네 평상시에 꾸졌네 권실한 청년이니까 봐드릴게요 따쿠 하프요 고고싶음 콜 하소 하프요 콜로 펼쳐 돌어가자 지우...괴로 침투부에 특이장이랬 아아, 시키야! 하하하하하 2천만원 교낭 낼름 먹었네 2천만원 이러면 90억 찍죠? 어디있으면 특이장이 왜 열려 하프 하프요 하프 하프요 왜 가 selective 너무 아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싸움 났네 하프 싸움 났어 hen 싸움 났어 맨날 싸우네 얘들은 두깟 많이 준빌하세요 친구 moi 만! 또 그만하기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바이바이! 하프요! 하프에 하프를 더한다. 하프에 하프를 더해? 그럼 여기서 하프를 한 번 더하고 콜을 하고? 자, 판동기였으니까 빠질게요. 에라! 저거 장댕각인데? 아! 아! 쨍잼이야! 아! 꾸삥! 아 잠시만 잠시만 잠추님 때문에 하프했는데 잠추님이 빠져버리네 여기서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망통이었어요! 에반데 큰일 날 뻔했잖아! 우글 뻔했잖아! яв أنا 아 희 heeft PEdie 아, 일단 벗고 좀 하고 가야겠네 희핵 희 ambassador 하프 아 프리 silo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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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요? 하프요 하프요 하프 RE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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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야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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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f alorsoi 아 대충 정리했습니다 치웠습니다 아무우토르파티 인신공격을 하네 인공? 인신공격이에요? 들어오세요 이번 판 진짜 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들어가 들어가 카라프? 댓글은 지웠습니다 졸졸? 사옥다리님 졸? 사옥다리? 자존심 건드렸죠? 바이바이 냉정하죠? 냉정하죠? 건드려도 죽겠네? 냉정하죠? 바이바이 아유 여덟것으로 땄네 똘똘님 주식 혹시 키운걸 아세요? 여덟것으로 드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덟것으로 따셔가지고 처음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따셨죠? 똘똘님 주식 초보광사방송 안하나요? 혹시? 초보광사방송이요? 저... 뭐한거에요 지금 어 뭐야 밭줄 짰어 밭줄 태워버리기 어 잠깐만 형 형 인문방송 같은거 안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뭘 밭줄 둘이나 태웠어? 흠흠 의냥 로냥 나 이런 기분으로어뭐 치워 나 그냥 난 이걸 Chicago야 으식 망통 20만원 흐하하하 으흠